내년도 예산안에 원래 정부가 처음 짰던 예산안에도 없던 정체불명의 항목들이 잔뜩 들어갔다고 저희가 지난 주말 짚어드렸었는데 하나하나 더 따져봤더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예산들이 꽤 있었습니다. 도대체 어떤 이유로 들어가게 된 건지 심사한 국회의원에게 이호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. 대전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, 홍성, 홍주, 천년, 양반마을 조성사업 두 사업 다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사를 거치다가 각각 7억 5천만 원과 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. 어떻게 된 건지 먼저 해당 소위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. 증액 요청 자료 124쪽에 명시된 문제의 사업을 논의하는데 앞서 논의한 사업들과 같은 내용이라며 따로 논의조차 안 합니다. 문체부 차관이 124쪽은 좀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의문을 갖는 의원들은 없습니다. 해당 상임위에 부실 심사 아니냐고 물었더니. 심사에 참여한 의원에게 물었더니 역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쟁점 사안이 아니면 길게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산 따냈다고 자랑하는 국회의원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예산 확보는 지역구 의원에게 당연한 거라는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습니다. 이런 심사에 당연한 결과는 예산 낭비 우려입니다. 울릉도공항 건설 사업은 올해 배정된 예산 77억을 한 푼도 못 쓰고도 내년 예산으로 20억이 추가로 배정됐고 건설 심의 자체가 보류된 흑산도 공항에도 없던 예산 10억이 1단 편성부터 됐습니다. 국민 혈세를 그 사업에 왜 배정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국회의 악습은 올해도 반복됐다는 평가입니다. SBS 이호건입니다. 고맙습니다. "' 감사합니다.